아끼는 내 차 사고 탈 땐 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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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보실 차량은 혼다 오디세이 3.5 5세대 모델이고요 이 차량의 연식은 최초 등록이 17년 12월에 등록해주신 2018년형으로 나온 모델이고요 주행거리는 25,000km로 연식 대비 굉장히 짧은 주행거리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1인 신조로 엔카 진단받은 보험이력도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그래서 야차에서 이 차량 구매하시면 6개월에 10km까지 인증 미션 무료 보증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차량 컨디션 살펴보도록 할게요 저희 먼저 카트 썬루프 있습니다 전면 유리 보시면 살균소독 인증까지 마쳤고요 전면 유리 쪽 스톤칩 보이지 않네요 다음으로 분리 쪽도 살펴보시면 스톤칩 크랙 없이 관리 상태 좋고요 다음으로 범퍼 쪽 컨디션도 쭉 살펴보시다가 측면 제일 먼저 휠 컨디션 생활기스 보이지 않고요 앞쪽 제로 마쳤습니다 앞쪽 5.03으로 거의 65% 정도 남았고요 다음 사이드 미러 컨디션 양호하네요 다음으로 도어 쪽도 살펴보시면 도어 쪽 문콕 보이지 않고요 차량 오토 슬라이드 탑재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작동도 굉장히 잘 되는 거 확인했고요 다음으로 2열 휠 컨디션은 링크 쪽의 생활기스 참고 부탁드릴게요 뒤쪽도 제로 마쳤습니다 뒷도 6.68로 85% 정도 남았고요 후면 테일램프 깨짐 없고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 있습니다 반대쪽 테일램프도 깨짐 없고요 트렁크 내부 보도록 할게요 전동 트렁크입니다 작동 잘 되고요 보시다시피 3열 시트 접어놓은 상태고요 공간도 넓습니다 깔끔하게 유지도 잘 되어 있고요 3열 옆쪽에 보시면 컵홀더도 이용 가능하시고 후석 커튼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보조석 측면이고요 2열 휠 컨디션도 링크 쪽의 생활기스 참고 부탁드릴게요 도어 쪽 문콕 보이지 않고요 반대쪽도 동일하게 오토 슬라이드 탑재되어 있고요 보시다시피 작동 굉장히 잘 되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다음 사이드 미러 컨디션 양호하고요 마지막으로 보조석 앞쪽 휠도 링크 쪽의 생활기스 참고 부탁드릴게요 이제 실내 옵션 보도록 할게요 이제 실내 탑승하기 전에 시트 먼저 보시면 브라운 시트로 고급스럽게 들어가 있고요 운전석 보조석 동일하게 전동 시트 운전석에는 메모리 시트 있습니다 이제 시동 걸어볼게요 계기판 주행거리 25,804km 주행했습니다 핸들 보시면 뒤쪽에 패드시프트 있고 음성인식 핸즈프리 그 다음에 핸들 열선 있습니다 네 핸들 왼편에 보시면 전자식 파킹 들어가 있습니다 어둑티브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고요 핸들 왼편에는 차선 이탈 방지 있습니다 다음으로 위쪽 살펴보시면 썬루프 개방감 좋게 들어가 있고요 작동도 굉장히 잘 됩니다 그 앞으로 보시면 ECM은 흘러있고 센터패시아 쪽 내비게이션도 탑재되어 있고요 사진기어 넣으면 후방 카메라 작동 굉장히 잘 되네요 스타트 버튼 있습니다 듀얼 오토 에어컨이고요 운전석 보조석 동일하게 열선 통풍 시트 들어가 있고 오토 스탑 버튼 그 다음에 곧모드 이용 가능하세요 시가잭도 이용 가능하시고요 핸드폰 무선 충전되어 있고요 컵홀더 양쪽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수납공간 굉장히 넓게 마련되어 있고요 이제 2열로 이동해 볼게요 2열로 이동했습니다 제일 먼저 공간 넓고요 앞쪽 보시면 USB 단자랑 시가잭으로 충전도 가능하시고 컵홀더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팔걸이 이용 가능하시고요 시트 컨디션도 쭉 살펴보시면 가죽 손상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후석 TV 있고요 뒷자리도 오토 에어컨 탑재되어 있고요 다음으로 옆쪽 보시면 후석 버튼 들어가 있어서 자외선 차단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엔진은 보도록 할게요 엔진은 외관 제일 먼저 보시면 매우 깔끔합니다 엔진 쪽 살펴보실게요 제일 쭉 살펴보았을 때 외관상 요요 보이지 않고요 엔진 소리 일정하네요 하부 점검 전에 성능 기록도 보고 올게요 하부 점검 시작할게요 제일 먼저 좌측 편마모 없습니다 앞으로 서스펜션 유격이 탈 없고요 이어서 반대쪽도 보시면 편마모 없고 서스펜션 유격이 탈 없습니다 앞쪽으로 이동해서 엔진이랑 미션 2 살펴볼 텐데요 언더 커버로 저희가 위쪽에서 살펴보는 부분 양해 부탁드리고요 성능 점검 기록도 함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등속 조인트 찍힌 갈라짐 없고요 반대쪽도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 찍힌 갈라짐 없습니다 이 차량 전륜이고요 하부 점검 마칠게요 네 이제 저와 함께 혼다 오디세이 3.55 세대 모델 살펴보았고요 이 차량 1인 신주로 엔카 진단받은 보험이력도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었습니다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까요 5일간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매우 좋을 것 같고요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차량 번호 확인해주셔서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